창원 진해의 옛 육군대학터는 오랫동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진해 구도심의 골칫거리였는데요. 내년부터는 금속 소재와 부품 연구소와 기업들이 대거 입주해서 창원의 성장과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승격한 한국재료연구원. 하지만 연구원 위상에 맞지 않게 건물은 노후됐고 인력은 700명이 넘어 이미 포화상태여서 별도의 연구단지 조성은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재에 대해서 실증 연구를 어떤 클러스터를 이뤄서 조성을 해야 된다. 이런 한계를 극복해 첨단 소재를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제2재료연구원이 진해 여자지구 옛 육군대학터에 조성된 첨단산업연구단지에 들어섭니다. 육군대학터는 창원시장이 바뀔 때마다 대학과 야구장을 유치하겠다고 권약했지만 번번이 무산되면서 진해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이제 이곳엔 금속 소재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제조센터와 극한 소재 실증연구센터 등이 들어서 기술 이전뿐 아니라 상용화까지 맡게 됩니다. 벤처기업 70곳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와 국방연구소 첨단함정연구센터는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또 무인선박 등 특수선박의 성능을 평가하는 중소조선연구원, 가스터빈 제조기술지원센터 등 오는 2028년까지 5개 연구기관을 설립합니다. 제대로 정착하고 제대로 승관해서 다시 진해 서부지역이 번승하는 도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가 되고 하지만 무엇보다 연구 인력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정주 여건이 마련돼야 합니다. 인재가 오고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내고 그러면서 뭔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혁신 공유지가 있습니다. 8천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첨단산업연구단지가 침체된 진해 구심의 경제를 일으키고 미래 신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